자, 승현아 이리로, 이리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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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빈 선수도 괜찮았던 것 같고. 자, 승현아 이리로, 이리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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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저 아무래도 전북현대란 팀의 중원을 맡게 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독한 마음과 동계훈련 기간을 잘 준비해서 그거를 좀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동봉 선수가 간 자리에 맞기 위한 선수를 또 데려왔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, 저는 게임을 하고 싶어요. 하지만 이 시즌의 핸드컷에서 모든 것들은 준비했어요. 저는 준비했어요. 유럽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경기장 안에서 투진하고 훈련장에서도 똑같이 나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 저도 훈련장 안에서 경기처럼 임해야겠다는 생각은 크게 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코칭 스태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어서 저 역시도 이번 시즌에 걸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. 컴퓨터 됐습니다. 자신한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제 열심히 더 갈고 닦아서 잘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인데 반등을 해가지고 트래블을 목표로 하겠습니다. 경기장에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침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저녁 잘 때까지 박지대표님께서 함정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? 올해 좀 만족하십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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